옛날에 갤러리가 되는 걸 부장을 섭외를 한거에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뭐 좋지 옛날에 숨었어 이렇게 보고 했는데 날 직접 보잖아. 그러니까 좋아했지.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알리고 알리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강도하고. 그래서 벌써 이게 19년, 20년 되신거죠? 그러면은 갤러리가 되는 대회를 회장님이 KYG에서 최초로 하신겁니다.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나이감 전체의 모든 대회를 다 갤러리가 된대요. 아무튼 진짜 우리 KYG 지금 20년째 이렇게 희생하시고 진짜로 항상 나와있습니다. 20년 동안 매대회 올해도 12번을 하셨는데 그 대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시상해 주시고 진짜 우리나라 주니어 골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해 주셔서 김창현 회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몬스터 골프도 끝까지 저희가 지금 5회째인데 끝까지 회장님이 하는 날 열심히 후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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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